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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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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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조금 힘 좀 쓰는데요 자 오늘은요 약속드린 대로 울진 후퍼스에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기들이 저를 외면하고 무시할지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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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래 이게 뭐야 해떼인가 해떼 새끼인가 어이씨 어이 초민이야 초민이 어이 대박 아 무슨 매가리 잡는 노예도 아니고 죽겄네 죽겄어 아하하하 가을의 마지막 밤을 울진까지 와갖고 매가리로 불살르고 있습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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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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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선생이잖아이 아 아따 사이즈는 좋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 하하하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꺼지라이 꺼지라이 씨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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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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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조금 힘 좀 쓰는데요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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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면 안돼 어 걸려도 안돼 걸려도 안돼 어이씨 뭐야 제발 제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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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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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 정갱이 처음 잡아봐요 우와 이제까지 먹이 준 보람이 있구만 응 요놈은 대꾸가 갖고 몸보신 좀 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아주 좋은 횟감입니다 어 저런 정갱이는 대환형이죠 어 무늬 때리러 가기 전에 딱 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구만 아 손맛이 아주 죽였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대왕킹짱 정갱이가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뒤럽게 안나오네요 딱 두 번만 더 던져보고 안나오면 진짜 무늬 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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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묵직합니다 어 대박 어 정갱이 아닌가? 뭐야 뭐야 이거 묵직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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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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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오이 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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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청 컸는데 야옥이 비켜 아씨 뭐지 아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네 그냥 황홀하고 생각할게요 저는 지금 제동방파제에서 무늬를 때리고 있는데요 떠들면 무늬가 안 무니까 조용히 무늬에만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아하하하하 무늬는 저같은 초보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지금 팔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요령이 없어서 그런가 아 너무 힘든데 미쳐버리겠네 하지 말까 아씨 어디 있는거야 아 무늬새끼야 아 죽겄네 한마리 꼭 잡아보고 싶은데 아아 지금 두시간째 이짓거리 하고 있는데 못해먹겄습니다 아 무늬가 없는건지 아니면 제가 못하는건지 아 저이사 힘들어서 못해먹겄어요 안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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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안한다 야이씨 죽어라 이씨 엄청 커요 엄청 커 좋아 어sz 한쇴 도 못해 있다고 악 아 쥐 양 쓰 printer 냥 네가 imp 그 Beef 충 왁 전 요시~~ 잠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걱정 시작 아까 잡은 거 보다 더 커요 어 이거 이거 1명 오늘 아무래도 제가 정갱이 구를 판 것 같아요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사이즈도 아주 다양한 것이 오늘 정갱이 손만 정말 원 없이 봤습니다 원 없이 봤어 으아악 구조 잡았어요 구조 으 젠장아 으 비울린다 비울린다 아이씨 아이씨 젠장아 오늘 울진 후포에서 밤새도록 정갱이랑 씨름하면서 놀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지게 보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정갱이가 큰 놈은 손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어 대박이에요 암튼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어 빨리 가갖고 정갱이 요리해 먹어야지 ¡Gracias! qualidade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